956억이 아니구나 955억 일단은 오만다이아를 채워 가지고 요거를 2충 자 오늘은 일단 2충 자 2충을 하고 왔죠 오픈랭킹 한 200만 차이네요 200만 차이 일단 한번 올려 보겠습니다 지금 41문 인데 요것도 봤고 음 지웅님 어서 오세요 요것도 열어버리죠 이것도 열어버리고 자 이것도 하면 되겠네 투자를 해버려 요걸 하고 26만 합성 음 라님 어서 오세요 자 코스튬무 부터 경지 자 일단은 요거를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이것도 올리고 얘도 올리고 자 요런것도 올리고 자 그 다음에 성령 성급 자 평점도 어휴 요거 30만 자 이것도 활성화 자 일단 얘부터 얘도 짭짤하죠 그죠 올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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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것도 올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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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격이 빨간색이죠 얘를 조금 바꾸려고 해요 아 얘도 승급 많이 올라가긴 했네 그죠 마법진 어차피 다 모입니다 그죠 자 오늘의 목표는 끝났습니다 그죠 음 956억 3천 3백만 골든감사제 이벤트 당첨 보상 지급 해드립니다 잘 받을게 음 3천 다이아라 자 송화재색 홀리필드 자 3천 다이아라 자 8백 20만 음 8백 20만 어휴 1200만 말풍선 음 400만 자 이것도 400만 아까 그 칭호가 제가 받은거라 이거 어 낚시의 다리 이거 자 그 다음에 아까 이거 오늘 제출 해가지고 서륜키즈 어이구 올라갑니다 600만 자 음 어휴 2400만 자 이것도 먹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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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어허 앞서 어휴 우추 자 추출 버려버려 어이구 680만 자 이거 어허 어허 음 음 아니 어제부터 박스 잘 나왔죠 음 그래 잘했다 풀필 뭐 재방송 어이구 재련 음 땡큐 200만 또 오늘은 2충 일단은 2충 자 외형 자 좋아요 400만 800만 음 1200만 자 100만 오우 좋아요 자 음 1280만 957억 9700만 음 958억만 올리죠 조심조심 조심조심 자 올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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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스킨 자 벌써 뭐 찍을 것 같은데 958억 흠 자 좋습니다 음 찍었죠 958억 2400만 좋습니다 자 이거는 6천 다이아 써가지고 26통 제가 이제 만개를 썼는데 상대가 이제 도합 뭐 저투든 중투든 고투든 도합 한 3만개는 나가지 않을까 제가 만개를 썼을 때 도합해 다이아 5천 6천 7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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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8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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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7천 7천 8천 쭉 하긴 한데 뭐 대포 동림 어서 오세요 luz 우amoto 아 아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